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주 자 오늘은 길 또는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내가 만약에 프랑스에 갔어 근데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 근데 길 몰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휴대폰으로 앱 어플을 보면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외국어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프랑스를 했어 그러면 이상하게 프랑스를 해보고 싶다 프랑스한테 말을 걸고 대화를 조금씩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건 프랑스어뿐 아니라 모더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록 이게 실제적으로 길 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플 갖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길 또는 방향과 관련된 프랑스어 표현 같은 걸 알아두면 그래도 막상 프랑스에 가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플을 봐 어플을 근데 내가 길치야 그럼 못 찾아요 이거 보고도 그거 내가 알아 그럼 다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아주 우리 은사님이 프랑스 유학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다시 항구로 귀국하시는 길인데 공항에 모셔다 드린다고 굳이 택시를 타고 가시겠다는데 굳이 꼭 내가 모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예 그냥 타시라고 태우고 한참 타고 갔는데 이상해 느낌이 근데 교수님이 야 여기 가는 길 맞니?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잖아 내 자존심이 아니 여기 맞아요 한참을 갔어 그리고 40분을 갔거든 공항 정반대로 간 거야 한 번 뜬 비행기를 놓치실 뻔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 내가 길치구나 라는 걸 그때 스스로 인정했는데 우리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생전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면 꼭 그 얘기를 꺼내세요 정일영 때문에 내가 비행기 놓칠 뻔 했다고 근데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 일단 봅시다 가장 쉬운 거 내가 길 가다가 친구가 딱 맞으셨어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가는 길이었어 그러면 인사말으로 야 너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말이 tui va u에요 tui va u 너 어디 가니? 그러면 tui va u 나 어디 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tui va u 너 어디 가? 이런 뜻이야 내가 만약에 시장에 가면 tui va u marche 나는 시장에 가 극장에 가면 tui va u cinema 라고 얘기하면 돼요 핵심은 u va tu에요 자 그다음 또 어느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 구체적으로 영어에 where is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프랑스어로 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명사를 쓰면 돼요 우에라 갸 기차역이 어디 쪼라는 뜻이에요 우에라 갸 그러면 이제 방향을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고짱 가세요 고우 스트레이트에 해당되는 게 알레 뚜드로아야 알레 뚜드로아 근데 내가 알레 뚜드로아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으로 쭉 뻗는 거예요 그럼 고짱 가라는 뜻이에요 알레 뚜드로아 고짱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다 턴에 해당되는 게 프랑스어의 뚜보네예요 그리고 절대 다 알아서 그다음에 두루아뜨 그러면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뚜보네 아 두루아뜨가 돼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우와 띠 그다음에 우에 명사 이 표현 그다음에 곧장 가다 알레 뚜드로아 돌다 뚜보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딜 갈 때 같이 갈 때 문에 아베 그 무아라는 표현을 써 나랑 컴 위드 미아 나랑 같이 가죠 라는 뜻이에요 문에 아베 그 무아 주부서 맨 내가 당신을 어느 장소에 데리고 갈게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문에 아베 그 무아 이거는 상대방이 가려는 장소와 내가 가는 곳이 같은 방향일 때 저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라는 의미로 쓸 때 문에 아베 그 무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뿌 그다음에 알레를 써요 어디어디 가기 위해서야 뿌 알레 장소를 쓰세요 그리고 뒤에 실브플레 플리즈를 쓰는 거야 뿌 알레 알라스타스 용도 메토 실브플레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요 라는 의미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원근 멀고 가깝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여기에서 멀다 그러면 누왕드를 써요 멀리 떨어지는 뜻이야 가까이 있다 그러면 프레드예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원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구개가 누왕드 프레드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엉파스드가 있어 이거는 뭐뭐뭐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엉파스드 뭐뭐뭐 맞은편 이 길 또는 방향은 델프섬 프랑스어 자격시험은 델프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앞에서 뭐뭐뭐 맞은편에 그럴 때 엉파스드를 썼죠 뭐뭐뭐 옆에 그러면 아꼬떼드예요 아꼬떼드 뭐뭐뭐 옆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아꼬떼드를 얘기해야죠 자 그다음 누가 날 물어봤어? 길을 물어봤는데 내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길을 몰라 그럼 나는 여기 살고 있지 않아요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 아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출신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쓸 때 주누스위바 디스위라는 말을 써요 또는 아주 쉬운 말로 주나비파이씨 저 여기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나비파이씨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금트나이는 또 다른 같은 의미로 주누스위바 미앙스 깨악디에 깨악디에가 동네야 나는 이 동네를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중에 나는 여기 살고 있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주나비티파 이씨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방향 위치와 관계되는 것들은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프랑스어 부분이 굉장히 길었어요 설명이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거 강의 듣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프랑스를 처음에 모르는 사람도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썰을 내가 풀겠다 그랬잖아요 그 썰을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썰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프랑스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와 관련된 걸 탁 던질 거야 뭘 던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로 당했던 거는 그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자가 쭉 있잖아 그리고 이 뒤에 파리는 일방통행이 그렇게 많아요 일방통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잘 알잖아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길을 모르죠 그러면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이건 진짜 맹북이에요 내가 지방에 살다가 거기에 파리 한 번 갔다가 일방통행으로 잘못 들어간 거야 그런데 내가 일방통행으로 들어온 걸 몰랐어요 차가 안 오니까 골목이었는데 외딴 골목이었는데 꽤 길어요 쭉 가고 있었는데 한 중간쯤 갔을까?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야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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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지 외통수잖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창문으로 이렇게 깍 고개를 내밀면서 썽순이 이끄란 말을 쓰는 거야 썽순이 이끄가 일방통행이야 썽순이 이끄! 썽순이 이끄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말은 못 해놨겠는데 아 내가 일방통행으로 두었고 나는 감을 잡은 거지 그런데 초보때라 그러면 앞에 차가 있으니까 좀 외통 골목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요즘처럼 모니터에 이거 보면서 살던 게 아니라 내 차가 아주 시민만 차에 똥차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서서 봐야 돼요 너무 운명에 자신이 없어 겁이 나서 긁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계속 그랬어 그랬더니 내 앞에 오던 그 차 뒤로 차들이 쭉 밀린 거야 나 때문에 그런데 내가 헤매고 있으니까 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딱 내리더니 나한테 떠벅저벅 다가오더니 나보고 내리래 그래서 내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내 차를 딱 타고 후진기아를 딱 넣고 뒤도 안 보고 사이드 미루만 보고 왕 하면서 돌려갖고 차를 쭉 빼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지 와 진짜 운전 잘한다 그때 내가 일방통행으로 들어와서 하고 혼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절대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운전 못하면 천천히만 하면 딴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물론 욕은 해요 하지만 욕먹는 게 대수야? 목숨이 중요하지 그래서 외국에서 일방통행 같은 거 들어갔더니 특히 파리는 일방통행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요 썰 갖고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조금 그래 그래 하나 더 풀자 뭐야 아까 보기에 기차역에 나왔었어요 내가 어학연수는 6개월 했는데 파리 한 중간에 있는 어학원이야 대학교 캐톨릭대학교 산하 어학원이었어요 얼마나 빡센지 파리도 어학원들이 많아 그런데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급을 적어가는 시험을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A, B, C 세 개로 나눠요 그런데 내가 간 아흥주에라는 도시의 학교 어학원은 시험을 8시간을 봐요 반 배치 시험을 그리고 반이 16반이야 정말 많아요 어학연수인데 내가 하루 안 가잖아? 그럼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내가 왜 안 갔는지 사유서를 써내야 돼 까다로운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다음 날 대버스를 타고 그 동네 성을 이렇게 유람하는 코스를 가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일주일 축제에다가 어디 어디 간다는 걸 적혀있고 말로 내일 어디서 몇 시에 모입니다 이 말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건방을 떴 거야 락야! 그런 말만 딱 들은 거야 그리고는 딱 집에 갔어요 그런데 모임이 6시야 아침 6시 집에서 딱 나와서 기차역을 가고 있는데 5시 55분에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기차역에 내가 느낌이 싹 하잖아 어? 왜 아무도 없지? 이럴 리가 없는데 6시 5분에 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불안하게 시작했죠 그래서 기차역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영무원한테 여기 이 동네에 기차역이 또 있습니까? 그때 또 있다는 거야 조그만데요 한 분 다 더 있대요 거기는 불안하게 뛰어가고 내 생존 그렇게 빨리 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출발했다는 게 버스다 학생들 타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야? 그거 텅 투어하는 거 돈을 미리 냈단 말이에요 환불이 안 돼요 왜? 내 잘못이니까 우리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잖아 어디 가는지 코스는 일단 쪽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쫓아가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하이제킹이 하나? 프랑스어로 어떤 스탑이라고 그래요? 이거 불법이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는 방향이 성이 있는 내가 시골 쪽이니까 그 길에 딱 서요 그러면 조그만 차들이 이제 농부 아저씨를 탄 차들이 가 그럼 이걸 갖고 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몇 번 해갖고 그다음 독자키 성에 내가 찾아간 거야 그런데 앞불서 5분 전에 이미 또 왔다는 거야 오케이 두고 보자 또 이거 해갖고 또 쫓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성을 세 개를 쫓아갔어 그럼 마지막 최종 성에서 만난 거야 내가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혀를 둘러요 너처럼 지독한 놈 처음 봤다고 결국 성을 하나도 못 봤어 왜? 가뭇 떠났고 가뭇 떠났으니까 하지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아싸 한국인의 금지를 보여줬다 아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어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생에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침착하게 들었으면 편하게 버스 타고 누군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돈 내고서 왜 그 사성고생을 했냐고 그래서 세상 살 때 절대 돌다리도 두들겨 볼 정도로 신중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쭉 한 거예요 오늘 길방에 관련된 표현과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자기가 내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런 이런 내 얘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점을 반성했다 반성문서서 Q&A 질의 문자부터 올려주세요 제가 뽑아갖고 저 만들 거예요 이 배지 내 캐릭터 그림이 있거든 수업시간에 내 제자가 그려준 거 그거 나랑 아주 비싸게 생겼어 그거를 배지로 만들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그거 잘 보낸 사람한테 내가 만들면 보내줄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 주소를 나한테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보내줘야 되니까 Q&A만 올려주시기 바래요 OK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봅도록 합시다 Au revoir Tu vas où? Je vais au marché Je vais au cinéma Où est? Où est la gare? Allez tout droit Tournez à droite Venez avec moi Je vous emmène à Pour aller, s'il vous plaît Pour aller à la station de métro, s'il vous plaît Loin de Près de En face de À côté de Je ne suis pas d'ici Je n'habite pas ici Je ne connais pas bien ce quartier Je n'ha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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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bien ce quartier 아멘